아, 받아라, 받아라, 받아라. 여보세요? 검진, 나야, 유현재. 뭐냐, 너, 어? 왜 자꾸... 나, 너랑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별로 안 반갑다고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. 야, 우리 벌써 다 화해했거든? 뭐? 내가 언제 해? 그러니까, 네가 나랑... 아, 나중에. 아무튼, 너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. 내가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네가 이쪽으로 좀 와줘야겠다. 아, 참나, 이게 간만에 사람 속을 확 뒤집어 넣었네, 어? 야, 유현재, 너 인마... 광재야, 지금 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. 지금 곰다방으로 와주라.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라, 어? 아니, 내가 거기를 왜... 야, 됐고. 할 일 없으면 발 닿고 잠이나 자, 끊어. 에이... 유현재? 아니, 너 현재랑 우리 몰래 연락하고 그런 거야? 아니, 아니야. 무슨... 아니, 됐고. 됐어. 너 어디까지 얘기했어? 어? 어. 내가 곡을 좀 만지다 생각한 건데. 아니, 아이디어가 없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댄스 이런 건 별로 관심도 없었고. 발라드 앨범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해서. 너 내 말 듣고 있어? 야, 이광재. 어? 어, 어. 어째 너는 유현재가 있든 없든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어. 에이, 관심이 없기는. 야, 이제 우리 월드계 간판이 너 박영재인데. 그건 다 떨어지고 이제와 간판은... 아니, 암튼 그러니까 이 발라드 앨범을... 나 좀 나갔다 올게. 응? 아니, 중요한 얘기하는 중인데 어디 일. 담에, 듣자. 담에. 아니, 간판이라며. 간판이야. 니가 간판. 근데 나중에, 나중에. 아, 분명 현재 전화였던 것 같은데. 아니, 이것들이 또 둘이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?